강철 깃발 오늘은 또 누가 자신의 투지를 끝까지 불태울지 궁금하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함락시켰는데 거점 어드벤티즈를 차지했군 C 거점이 점내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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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um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았네.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C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이 점령되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았네. B 거점이 점령된군. A 거점이 점령되군. B 거점이 점령되군. 상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좋았어, 사냥을 시작하지 사냥은 끝났으니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앞으로 5분 승리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질 수 있다네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자네 편이 안 되겠지 C 거점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상대도 złMs住 잔의 편이 훨씬 앞서고 있어.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닐세. 늑대들을 쉬게 하기에 사냥은 끝났으니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B 거점을 함락시켰다. 다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3분 남았네. A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적군을 위해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알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